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천안시 우정일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코오롱 제66회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가 김민규 선수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. 김민규 선수는 최종 합계 11언더파 273타를 기록해 우승을 확정했습니다. 김 선수는 2022년 대회에 이어 2년 만에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. 김 선수는 2위를 차지한 송영환 선수와 함께 이달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디오픈 대회 출전권도 확보했습니다. 이번 대회 마지막 날 오후 한때 7천여 명의 갤러리들이 대회장을 찾아 관전하는 등 흥행 열기도 뜨거웠습니다.